시작하겠습니다 일꽃뜻 milk milk 우유 우유죠 i는 e e e milk 계속해서 moon moon 달 o o는 u u 소리난다 했죠 줄일 뻔했어 o 날 뻔했어 계속해서 octopus octopus 문어 문어 여긴 좀 할게 많은데요 o는 o o o o c o o o o o o o o o p o o o o o o o 왜 물어 선생님한테 내가 묻는 det o l o o 그래서 합쳐서 오토퍼스 이게 어떻게 오토퍼스야 오스토퍼스네 오스토퍼스 오-스-스 응? 이게 오스토퍼스인데? 어딘가 틀렸는지만 알려주십시오 오 응? 어디가 잘못됐을까? 오-랑 유-야 오-랑 유-야 이거랑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C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S도 잘못된 것 같아요 S-오-유-엑스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라고? C-오- 오- 앞에 말고요, 뒤에요 두번째꺼 어, 이건 뭐? C는 틀린 것 같아요 응, S가 아니고 뭐야? V- 응? S- 크인 것 같아요 어, 더 이상해 일나나요?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? O-오-크 O-크 얘는? T-o- 얘는? T-o-스 T-o-스 다 합쳐서 O-O-T-o-P-o-스 O-O-P-o-스 O-O-P-o-스 네? O-O-P-o-스 す듯하니깐 PETE C-o-L-L-Po-s B-o-o-r-o-o-s I-i-o-o-s E가 될 겁니다 T-o-o-Po-o-s P-o-o-s NOK 너크야 이게? 네 그러면 이가 뭐 됐어? 이 에 어 중에서 에 에 에 아 넥크 넥크지 CK는 크 합쳐서 넥 넥 뜻은 목 목이 좋아 목도리 목도리는 머플러구요 계속해서 옷을 타 옷을 랩 옷을 랩 옷을 랩 옷을 랩 옷을 랩 옷을 랩 오케이 O는 O O M은 M M E는 E, L, O 중에서 U U는 없는데 O O O L은 U U O E는 E, L, O 중에서 L T는 T T 오믈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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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이상한 소리 됐는데 어물렛 시리즈 어물렛 어물렛 뜻은 어물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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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로는 어물렛 처만 붙이면 되요 계속해서 포트 냄비 오는 오가 됐어 오가 됐어 네 포트야 포트 오가 됐겁니다 오가 됐겁니다 오가 됐어? 그럼 포트야 여전히 파트 파트 오가 될겁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그게 오가 될겁니다 파트 그래서 파트 파트 계속해서 노즈 코 오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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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즈 코 호! 호죠 제가 이거 봤습니다 여기에서 혜연이가 여기 하는 거 봤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펜 펜 펜 펜 이랬죠 응 펜은 펜이죠 에 에 됐죠 뭐 중에 이 에 어 중에 에가 될 거에요 피는 푸가 될 거고 에는 늦을 말해서 펜 라고 표현할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넷 넷 넷 그물 그물이죠 이 에 어 중에서 에 에가 됐죠 넷 넷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뭔가 오케이 계속해서 몸 몸 엄마 오는 오 오 아 아 중에서 어 어 그럼 몸입니까 몸 네 몸 아니에요 몸이 되나요 저는 영어로 저기 뭐에요 몸 음 다시 한번 쓸 수 있지 몸 몸 몸 이러지 않나요 몸 아 아니 저 오가 오가 아닌 거 같아요 뭐 중에서 오 오 아 아 저기 저 아인 거 같아요 몸 몸 몸 몸이라 하지 않아요 보통 몸이라 그래요 엄마를 네 마음이라고 읽는 거 같은데요 음 몸 몸 몸 몸 몸 몸 몸 어슬렛 어? 어슬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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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조라는 뜻인데 네 내 탈전우 맞죠? 예 탈전우는 맞아요 선생님의 소리 다 맞아야 된다고 얘기한거 같아요 아, 나 덕분에 덕분에 씹어주네 Ostrich O는 중에서 O A S는 Z 중에서 S T는 R은 R I는 중에서 어? 에 에? i, e, o 중에서 에가 있어요 어 어 야? 오스트로? 아스트로? 아아아 또 또 또 또 i에서 i, e, o 중에 i인 것 같아요 i 아스트로 i i가 아니고 e인 것 같아요 아스트로 ch는 뭐된다 했어요 ch는 뭐된다 했어요 ch 배웠어요 ch는 뭐된다고 했는데 sh는 뭐된다 했어요 sh는 ph는 ph ph가 아니구요 이거하고 똑같아? 이게 ph구요 ph ch는 ch ch 배웠어요? 예 언제 배웠죠? 어떤 단어에 배웠죠? ch가 들어간다는 절대로 안 배웠습니다 절대로 안 배웠습니까? 내가 치킨에 들어가지 않아요 치킨에 들어가서 아는 이상 치킨은 안 배웠어요 알잖아 그래도 그전엔 선생님하고 배우기 전에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? ch는 뭐된다고요? 그래서 합쳐서 ostri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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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았다 okey 다 맞긴 뭘 다 맞아요 다 맞았다 o 자 시험도 잘 치세요 Princess ihrem knock Si todo o 네 뭐 o c o o o o o ? 펜 두개가 틀려야 되는거죠? 응? 두개가 틀려야 되는거죠? 맞죠? 펜이 펜 아 나 펜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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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을 안 쓸 수 있을거에요 펜이 펜을 내줘 펜이나 펜이나 펜과 펜을 준거야 펜을 내줘 펜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 3 4 5 6 7 8 8 9 이 렌트가 히스티케이블 심화 울려서 말이야 울려, 충대 오 울려, 되니까 와 3개를 올리겠어